3. 3. 3. 3. 3. 삼촌! 하은아! 뭐해? 하은아! 분양 있어? 하은이 보고싶다. 나도. 삼촌 보고싶어. 하은아 하은아 나중에 또 통화해 삼촌이랑 통화했어? 응 엄마 나 예전처럼 왜 할머니 집에서 다 같이 살고 싶어? 하은아 이제 그럴 수 없어 엄마랑 아빠랑 결혼했잖아 나 삼촌 보고 싶어 할머니도 보고 싶어 그럼 이번 주 주말에 가자 아니 지금 지금 가고 싶단 말이야 지금은 안돼 이번 주 주말에 꼭 가자 약속 싫어 나 지금 가고 싶어 그래 가자 하은아 가면 되지 뭐 다녀온지 얼마 안됐는데 괜찮아요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하은아 가자 네 잠깐만 어 뭐? 어 그래 알았어 어떡하죠? 지금 친한 후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끼리 갈게요 아니요 내가 가는 길에 내려다 줄게요 준비해요 하은아 아빠가 데려다 줄게 준비해 네 하은이 좋겠네 할머니한테 전화해볼까? 할머니한테 전화해볼까? 할머니 전화 안 받으시네 뭐해? 고추장 퍼 잔멸치 고추장에 좀 볶을까 해서 네 누나랑 하은이 그거 좋아하잖아 넉넉히 볶아놨다가 오면 좀 싸줄라고 하은이 하은아 색종이 안 샀다 어린이집 준비물 있는데 아 맞다 문방구 들린다는 거로 깜빡했다 엄마가 하은아 먼저 들어가 있어 엄마가 금방 사가지고 올게 응 응 하은이가 왜? 몰라 목소리가 영 기운이 없네 걔 혹시 지가 친딸 아니라는 거 눈치챈 거 아니야? 애가 워낙 눈치가 빨라야지 난 아주 아슬아슬해 죽겄다 이러다 연수가 지 친엄마인 것까지 알게 되면 어쩌냐 아휴 다해보는 건 고맙게 엄마가